이번 순서는 정말 이 무대에 어울리시는 아랫다운 우리 소프라노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은희 소프라노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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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라노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사실은 제가 제 소개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리고 바로 반주가 들어와서 노래를 불러버렸습니다 저는 동대문구 지역에 구립소년선을 합창단 지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라노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희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량이동 한마음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야외 행사라 정말 걱정을 했어요 오늘 과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햇빛이 쨍하게 나니까 너무 다행이고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불러드릴 곡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수 정훈희씨가 부른 꽃밭에서 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좋아하시죠? 성악가가 부르는 꽃밭에서 한번 들어주세요 네 반주 주세요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이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요 꽃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의 오신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첫 Nam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 님이 오신 다녀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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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와 아 UFF